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또 여러분의 모든 십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성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혹시 로비에 있는 투표 판넬에 투표하셨습니까? 우리 유비크 캐릭터에 대한 이름을 공모했었죠. 그리고 오늘 최종 결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셀 모임 하시기 전이나 후에 로비에 있으니까요.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름으로 이제 유비크 캐릭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캐릭터도 만들고 또 유비크 리부트도 배치고 유비크 밸류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밸류별로 결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지나왔더니 벌써 2월 중순 2월 한 주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3월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에게 혹시 무너진 성벽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거룩한 가치관을 세우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고 셀별 결단을 하고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순종의 벽을 세워야 한다. 순종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한 셀이 8개. 우리에게 비전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라고 말한 셀도 똑같이 8개 셀이 있었고요.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답한 셀이 3개. 믿음을 선택한 셀은 1개. 충성을 선택한 셀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셀 모임 할 때인지 이 밸류에 따라서 합세를 하게 될 거거든요. 믿음은 믿음대로 충성은 충성대로 모이게 될 텐데 주보에 보시면 이따가 모일 합세를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에서는 우리가 그럼 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가치를 회복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일상광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청년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읽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던 목회서신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를 초대교회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아직 유대교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기독교 이렇게 불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대교회 안에 한 분파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요.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회에서는 이단시 애썼고 유대교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 이래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방세계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레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음식도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입장해서는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볼 때 이방인 성도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이 봤을 때 유대인 성도들은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따진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잡음이 끊이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교회에 신앙 상담을 하며 조언을 하는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게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6절 말씀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게 교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교회에게 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광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뜻이 같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너와 나는 생각이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좀 달라. 그렇지만 나는 너의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생각에 맞출 수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고 이게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뜻을 같아지도록 맞추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뜻이 같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 예수님은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짓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거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했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았어요. 훨씬 거룩했고 훨씬 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을 멀리하거나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더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편에서 그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낮은 자들의 곁에 늘 함께 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질 수 있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만 뜻이 같아진대요. 빌리뽀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연합하고 뜻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야 하는 그 뜻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뜻이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용된 뜻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로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념하는 무언가 그래서 계획이나 목표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추구하는 뜻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또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같아야 한다. 우리의 사역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단체 스포츠를 할 때에도 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존재하죠. 이기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상황은 달라요. 움직임도 달라요. 누구는 사람을 마킹하기도 하고 누구는 볼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아야 하는 뜻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성령의 내조하심과 역사에 대한 믿음. 이런 신앙적인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서로 같은 뜻을 품을 수 없어요. 늘 반대할 거예요. 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건 같은 뜻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신앙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둘째는 우리 교회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의 비전과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뜻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유비크 밸류를 외치면서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여기다. 우린 지금 여기로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뜻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의 결단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동할지가 같아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물론 각자의 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광림교회는 일곱 가지 규칙이 있듯이 유비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행동의 원칙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뭘 결단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해보자. 아, 그렇다. 그거 해보자. 우리 충성우리엔 뭘 해볼까? 이거 해보자. 좋다. 그거 해보자. 라고 딱 정해놓은 실천사항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한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셀모임에서도 각자 벨 위에 맞는 실천사항들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뜻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크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뜻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나만 너는 생각이 다르지만 너의 생각을 존중하고 우리 함께 뜻을 맞춰보자. 이게 진짜 교회에 필요한 자세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한뜻되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보는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성장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고 교회라는 말도 부른바다 구별되어 모인 모임이라는 뜻이고 이 자체 안에 이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 많은 일들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당연히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신앙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해야 하고 왜 사역팀들이 있고 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까? 왜 봉사를 해야 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었어요. 제발 나를 위한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나를 위한 말이래.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정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선하고 덕이 되는 일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노예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순 없죠. 때론 힘들게 훈련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론 아픈 소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분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서로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믿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은 서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악을 떠나고 세상을 멀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각자 자기 살기 바쁘고 믿음이야 각자 알아서 자기가 생기는 거지 그냥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같이 모여 놀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의 성장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선배 여러분 후배들이 정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리더 여러분 다른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닮아갈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선을 행하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저 사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아닐까요?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또 일상광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정체됨이 없이 다 같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아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서로 받아주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의 뜻을 보니까 곁을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자기 옆에 둔다. 이게 받아주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잘 아시죠? 서로 가까이 하면 상처를 주고받는 것처럼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도 나와 다른 그런 상대방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만 그 애쓰음이 정말 상처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외면하고 적당한 거리를 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저렇게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팁이에요.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 헬라어로 짊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즉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말씀을 진리로 정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정말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순정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군대에서 아주 몸의 배도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볼링을 두 게임 치고 지금 팔이 이렇게 될 정도로 운동을 싫어해요. 운동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가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래 달리기는 진짜 못해요. 여러분 체력장이라는 거 여러분 없었죠.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오래 달리기는 완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도 포기. 체육점수 포기하겠어. 이러고 이제 살았답니다. 그랬던 제가 미군부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미군부대는 기본 몇 마일씩 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힐런이라고 해서 저희 부대가 있던 뒤에 남산이 있는데요. 남산을 한 달에 한 번씩 뛰어올라가요. 정말 그날이 그렇게 싫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밤에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만큼 너무너무 싫었어요. 항상 뒤로 쳐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미군들이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땀도 안 흘립니다. 앞에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우르르 또 뒤를 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등치만한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막 달려오면 무섭습니다. 우르르 달려와서는 제 뒤에 와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툭툭 밀고 올라가요. 분명히 자기들 속도로 달리면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지 않아요. 막 달려가다가 뒤로 와서 다시 제 페이스에 맞춰요. 그리고 툭툭툭 치면서 힘내라 그러면서 갑니다. 가장 약한 자의 페이스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속도는 안 나요. 저를 빼고 가면 훨씬 빨리 끝날 거고 그 사람들은 씻고 샤워하고 맛있는 식사하러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못 가겠죠. 자기들의 속도에 만약에 저보고 맞추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야 하는지 아십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절대로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가 페이스를 줄여서 약한 자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보고 짊어지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건 좋은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대로 사역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금주의 크리스찬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도 또 누리지도 못해요. 더욱이 그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를 못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거기에 생명력이 생겨나는 건데 은혜가 내 안에 점점 사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점점 쌓여가면서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약점이 곧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짐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약함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남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 그것이 단순하게 사람들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진실하게 품어주고 그를 맞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비크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청년부 정말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쉬워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일에 여러분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목회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하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도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5절에 말씀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실 것이다. 4절에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인내일까요? 이 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까지 견디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위로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저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인내가 하나님께 있대요. 그리고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건너도 하나님 나는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외로워도 때론 정말 눈물 겨울지라도 위로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